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 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 받는 분은 알림 설정을 고맙습니다 자 1 2 3 5 4가 들어와야 되죠 4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어이구 저거 치고 나오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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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올 땐 이유가 있으니까 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기도 허프 나오죠 이럴 땐 겸손하게 무릎 꿇어줘 4가 와서 백 스트레이트가 된다는데 저 체급이 안 맞아 지금 저들은 공룡센터들이 모여서 넝구공 덩크를 어떻게 한 손가락으로 할까 두 손가락으로 할까 요거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덤비면 안 되잖아요 저거 후회하네요 다 이해할 것 같죠 다 이해하지 그랬어 스트레이트로 왜그런거야 돈이 넘쳤던거야 왜그런거야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참극을 본 느낌이네요 아이고야 왜그런거야 진짜로 왜그런거야 그 스트레이트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랬던거야 계속 방을 한번 날려줍니다 마치 오봉이나 오집이 된듯한 다행히 오집 가지고 있는 애가 죽었던거 같고 오도 죽었습니다 제가 아까 아직 데미지가 있는 안입니다 마투명 괜찮지 에휴 그래 너 먹어라 아까 그 이상한 짓 했는데 에휴 딴데서 맞고 와서 나한테 왜그런거야 축하해주세요 1,2,3 에이스 앞장서서 2사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주게 이건 아니잖아 자이스 원패였더라 사원 사원 같고는 안되잖아 쿨 따고 들어올거야 정말 다 다 진짜 그럴거야 다이 해서 아원이 죽었어요 아원이 죽었으면 충격이 커요 어깨에선 소문 쫙 난다고 먹었잖아 먹었다 뭐 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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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많이 오네요 에 에 자 5,6,자 이렇게 가자 자 7험을 펼어줘 에 음 방송 끝나고 전화할 겁니다. 저 그렇게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화할 건데 지금 방송 중에 받기 뭐하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베풀어주시는 분들 계셔서 항상 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 보아요. 삼삼하네. 다이아 이리 와. 삼삼한 다이아. 다이아 더 와. 세계에서 끝낼 거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난 죽겠네. 에이스 원피어 잡은 분들이 마음 좋은 분들이 많군요. 돈을 뿌려줍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기분이 그래요. 아원 잡으면 에이스가 주는 그 막 좀 이상한 느낌이 있다 뭐. 그래서 아원 가지고도 막 개개 보고 싶고 올려보고 싶고 앵겨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왜 나 책을 했을까 하프 때려 썼어야지. 빙으로 한 번 하고 하프 때려 칠 거야. 하나 더 때릴 때 이건 약간 승부 찌우는 겁니다. 하프 한 번 더 때릴 거야. 아 여기서 하프 치면 뻥크한데 그냥 하프를 더 때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 놀라서 다 죽거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머 제가 내 얘기 들었잖아. 뭐 그렇게 하잖아. 놀라서 자빠지거든. 지금 어디 80A9K 별로란 얘기죠. 제이큐가 빠졌잖아. 두 장 남아있는 거 제이큐가 딱 들어오게 떠?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래. 죽어야지. 큰 돈도 아니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만 플레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 막 이래 생각합니다. 앰비다. 이런 생각합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비비케이가 어떻다고요? 비비크림을 발라주고 싶어요. 3만 톤. 나도 아원 잡아봤잖아.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된다니까. 아유 저거 저 지금 저 저 저 플러시 된 거 같잖아요. 아 저 치면 나오네. 삥 마법의 키 삥 당황한다고 저 삥에 삥이 참 그래요. 삥은 다시 덧받고 칠 수 있거든요. 그죠? 최근 못 친다고 삥 뭐 100원이라도 걸었잖아. 권리 응? 라이트라고 하죠. 권리가 그 100원에 있는 겁니다. 고민했냐? 고민했냐? 나두지 뭐. 너도 다이하고 나도 다이. 우리부터 everybody shake it older. 작은 판엔 관심 없어요. 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원의 체크면 뭐. 자원의 밖에 없다고. 자기 고백이죠? 해줄 것 같았구요. 콜. 콜. 자 저는 밀어봅니다. 아이스하고 퀸이 있기 때문에. 은혜. 마투나 카투정도 바라볼거고. 마투면 좋겠다. 카투여도 좋습니다. 이거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까볼게요. 근데 저거는 뭐 하이투표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포카드잖아. 거봐. 그러니까 이때 요 냄새 잘 맡아야 된다. 내가 케이크인인데 너보다 더 셀걸? 이거보다는 에이 얘 뭐 잡았네. 요런 거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냥 요놈이 새끼 요런 싸가지 없는 놈아. 안녕하세요 신문식입니다. 요런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포카드로 변신해 있잖아요. 체험 되게 좋아할텐데 아니야 나 알고 까져서 포카드는 예상 못했고 아 뭐 나는 뭐 플라우스나 뭐라 이렇게 좀 뭐 잡았구나 이러고 간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도록 제 돈 누르셔 까봤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이래도 안 해주실 건가요. 귀엽죠. 그래서 요것도 질퉁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 이경이나 가진 분이 하는 짓은 한 2원 갖고 있는 애처럼 7푼니 짓을 하네요. 8푼니 짓을 시끄럽네요. 자 7 들어가 봅시다. 저 왜 이렇게 저렇게 눌러도 되죠. 저거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해보나봐요. 이런 게임 7 뜨면 좋겠는데 7이 지금 안 들어가면 올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면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때마침 7조가 됐어요. 책 나와라. 책 나와라. 책 나와라. 죽어줘. 무섭잖아. 어떻게든 먹었네요. 좋습니다. 오른쪽 아랫분 마음에 들락 말락이 아니라 안 들락 말락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이템 410 누굴까요? 키 있는데로 다 눌러보죠. 아 와 괜찮네요. 아이고 어머 다 죽죠. 다 죽네요. 4,5 3,4,5 퀸 별로잖아. 7 다 나왔고요. 7 다 나왔고요. 나도 별게 없는데 죽자. 죽어버라. 아 됐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네요. 시작합니다. 삼삼하네요. 신고료. 이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오늘 시작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게시하는 건 1초도 안 돼서 돌아보려보았겠지만 쉬었다 갔다가 사온이야. 나보다 한글빨로 없잖아 아휴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로운 신문 둘 7850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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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체크 아 더 쿨이네 아 삥칠걸 어머 어머 이 씨 가봐 어머 여기서 꺾어야돼 그냥 꺾겠다고 해놓고는 어우 좋습니다 안 꺾일자는 아니 씨 나 설마 뻔히 보이는 스트레이트끼리 싸움인데 더 찌르고 나가길래 아 스트레이트로 보이는 더 나쁜 팬인줄 알았더니 돈을 벌어다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마운 분이죠 고마운 분이죠 고마운 분이죠 조시네 고마운 분 소원 고마운 분 고마운 분 고마운 분 new predicted 콩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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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으니 보니 어이..좋아요.. 어이 좋습니다.. 콜 따고 오죠.. 스트레이트나 봉 걸려라 애들 뭐 20일쯤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먹는거지 뭐 어휴 배터리가 없다래요 으아Hmm gaat 아 핑크 아유 봐도 할 게 없죠. 제가 배터리 선을 좀 꽂느라구요. 꽂았어요. 꽂혔다고요. 오우씨 난 죽어야겠다 다이 눌렀습니다 체크 콜 체크 콜 투페어 투페어 아 그래요? 이제 제대로 가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9가 필요한데요 콜 콜 콜 체크 에이스 면 더 좋겠네요 콜만 해 뭔가요 이 플레이는 뭐죠? 죽을거 같지 않아 17조는 나쁘지 않은데 죽어야지 바로 죽어야지 바로 죽어야지 아 스트레이터스는 어떻게 한번 엉까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났네요 자 콜 콜 콜 콜 콜 다이 체크 콜 다이 콜 콜 콜 콜 버터 다이 콜 원페어 투페어 투페어 콜 콜 콜 콜 콜 콜 콜 確 콜 콜 컵 홑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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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스트레 이제 됐나 봬. 나도, 나도. 그냥 대충. 내 안들렁리도 더럽은데 저거 뭐 받아갖고 또 가서 안 뜨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냥 다음판 가는 게 낫째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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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왜 이렇게 쎄 애들. 어, 풀까? 3조? 아, 또 가게 된다 또. 브레이크 잘 안 들으면 안 좋은데. 빨간색이네. 다행히 마음 편해요. 네, K 플러시 인정하고 갔었던 건데. 네, 심란해질걸 그냥 피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아파 한번 때려주고. 좋아주고. 오, 재밌어집니다. 책 나오면 안 돼요. 플러시가 완성돼 있었죠. 근데 에이스 플러시로 바뀐 거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몇몇 떼지 해 줬네요. 상대방을. 어, 뭐야. 20인가? 나 플러시 되면 오른쪽도 플러시 돼서 이렇게 대박 났으면 좋겠다. 빙.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봐요. 또 빙. 빙. 자, 치고 나와라. 치고 나와. 확 치고 나와라. 에헤이. 에헤이. 저게 플러스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들 안 돼. 안 서우시죠. 어휴. 아휴. 죽길 잘했다. 빙만 콜하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보시기 이렇게 꼬셔야 죽긴 해야돼. 여기서 바보야. 거기서 빙을 외쳤는데 이러면 아니, 아파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그쵸. 평범한 페어로. 어마어마 좋다. 스트레이트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컷. 집은 위험해. 내가 3집이라. 낮은 집이라. 컷. 자, 스트레이트 뜨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봉 덫. 나보다 좀 높아 봐. 이거 제발. 빙. 아아. 빙해도 승매 포카 되었는데. 책 칠 걸 그랬네. 빙도 못 받아. 와 미쳐본다이. 시작합니다. 그런거죠. 그런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이번 편은 좀 그렇습니다. 빙. 빙. 하. 코. 코. 안가야지. 아. 코. 코. 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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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포카드! 잔향이 남아있네요. 어쩌겠어요. 상대패도 좀 따라줬을 때 이게 대박이 나는건데 이쪽에 1,4 빠져 있죠. 액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나 결과는 별로 안좋을 것 같으니깐? 걸리는거 아냐? 네. 케이제렁. 쫓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다 죽어. 나 이거만 먹게. 하트가 4장 연속으로 올까요? 다 죽어. 다 죽어. 나 이거만 먹게. 제가 31초 굉장히 무섭죠. 잘 먹었네요. 뻥으로 이렇게 잘 먹긴 괜찮긴 한데 아주 그냥 떨렸다는거. 어? 아이 진짜 잘 먹었네요. 음... 하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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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척. 콜. 칙. 콜. 다 따라오면 안되는데? 아이고야 떴죠 그러면? 내 돈!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이루어진건 괜찮죠? 이루어졌죠 뭐? 자 방 옮깁니다. 이제. 빨았다. 여기서는 좀 생각이 들구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별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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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반가 또. 여기서 해볼게요. 이루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시는데 힘을 안으로 맡아주세요. 이후에 준비를 해줘요. 아 왜그러니 왜그래 드세요 잡수세요 잡수 어디 봐 그냥 잡수 아 왜 들리지 뭔 짓을 하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자 뭐 슬슬 물이 빠진 것 같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막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아 이것도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콜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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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행복하게 해주시면 진짜 기분좋을거같습니다